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질메이트의 보라영이나입니다 딱 콘서트 가기 전에 맞춰서 멀치박스가 도착을 했어요 스테디오백이잖아요 열어볼게요 좀 위에서 찍어서 전체를 보여달라는 조언이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멀치박스 세븐 입니다 오 세븐이네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 일곱명의 세븐 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이 박스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괜히 버리기 아깝죠 저도 안 버리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세워둬야죠 와 좋아 이런 크기 입니다 크기가 생각보다 커요 제가 원래 갖고 다니던 가방 한번 가지고 올게요 가방 큰데요 제가 원래 갖고 다니던 가방을 좀 싸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다 와 좋은데 제 가방은 제가 다음번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가져갈 건가 먼저 열어볼게요 아 예쁘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도 되고 와 백팩도 돼 그쵸? 맞죠? 와 대박 클리어백 클리어백 와 이거 진짜 좋아요 너무 예뻐요 여기 스트랩 이렇게 두개 있고요 이거 쓰레기통이잖아요 보라색으로 센스 있게 만든 이렇게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귀여워 그 다음에 포카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와 가방이 커 아미밤이 들어가면 사이즈가 어떻게 됐나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붙였어요 저 이거 붙였어요 아미밤을 넣어도 크리엄 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넣을 수 있고 흰색으로 되어있고요 이 스트랩은 이렇게 해서 백팩으로 메실 수도 있고 크로스도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여기 끈에도 스트랩에도 BTS와 아미의 로고가 있습니다 이게 두개라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백팩으로 메겠습니다 이번에는 잘 만들었네 굉장히 이번에 베가스 가서 좀 많이 걸어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백팩으로 메겠습니다 예쁘다 저 또 지금 잠깐 무슨 걱정하는지 아시는 사람 이거 흰색이라서 더러워지만 아까워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큰일이야 큰일 예뻐 이렇게 해서 백팩으로 저는 메면 좋을 것 같고 이 클리어백 이런 굉장히 얇은 사이즈에 갈 겁니다 유지얼 가이드 진짜 트리웨이로 쓸 수 있네요 백팩, 숄홀더 백, 토트백 굉장히 좋겠어요 포토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포토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이 멀치박스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잖아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을 멤버십을 들으라고 해서 선물을 두 개 받을까? 그래서 하나는 쓰고 하나는 소장용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남중군 뒤는 이렇게 석진군 윤기군 아 윤기군 그림 그리고 있는 거네 그림 그리고 있다 포석군 지민군 커피 마시고 있고 태연군 심쿵 와 전국군 너무 예쁘게 나왔다 이런 구성입니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예뻐요 빨리 콘서트 가야지 여러분 얼마나 설레세요 저도 설레요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구성이었습니다 콘서트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저서부터 가고 싶어요 이 곡은 다음 곡은 이렇게 люс은 내 Blog 이 곡은 저편으로 갈색 우선 이 곡은 네 곡은 뭔지 한 곡은 요 우선 이 곡은 우선 우선 왕 조금 닥도 이낙지 네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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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